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현대차 주가를 보시면 사실 기대감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좀 반영이 됐다가 그리고 이제 또 실망감에 대해서는 크게 반영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의 단가 24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24만 1500원인데 이 정도의 시세면은 굉장히 지금 양호한 시세예요. 그냥 단순히 지금 가격이 비싸서 올라있는 상태여서 이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현대차는 우리 사실 좀 여러가지 이벤트나 노이즈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가장 센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죠. 근데 그 밖에 뭐 코너 화재라든지 여러가지 기타 문제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이런 부분까지 좀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의 주가 포지션은 그래도 꽤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정말 현실로써 어떤 결과값을 나타내 줄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큰 것 같고요. 앞으로 정말 뭐 물론 완성차 기업이다 보니까 완성차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기술력들도 물론 인정을 받아서 여러가지 또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그쵸? 그런 기술들을 또 수출을 한다든지 뭐 로얄티를 받는다든지 등등 여러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매출에 큰 기여가 있는 비중이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완성차 판매 비중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현대차가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아이오닉5에 대한 어떤 사전 예약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또 어떤 좋은 호재성 내용들이 노출이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코나 화재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전기버스에 대한 화재라든지 여러가지 배터리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모르죠 사실. 정말 배터리 문제인지 아닌지는 아직 국토부에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아무튼 우려감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리스크와 노이즈를 좀 해소하고자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국시장까지의 배터리, 그쵸? 이노베이션하고 닝더스 쪽 이렇게 해서 또 배터리를 3차 공급업체로 선정을 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가지로 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꼭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현대차 주가 동향입니다. 약간 계단식 밸류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보시면 과거에 이런 단가 대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시세를 한번 내주고 또 22만 5천원이라는 어떤 맥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상단 포지션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를 두고서 왜 이렇게 안가? 언제 가는 거야? 이런 소리를 내면 안 되죠. 그쵸? 기본적으로 시가총의 상위 대형주들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형주 샀다 하면 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시장은 이제 지났습니다. 진짜로 이제 밸류를 바라보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그 기업의 성장성과 너무 전문가처럼 분석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만하게 그냥 산다고 해서 그냥 막 저렇게 뻥뻥 가는 이런 시간은 이제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짜 그 주가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에 조금 더 몰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을 좀 손꼽고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현대차 앞에 카카오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카카오도 고점 찍고 조금 밀려있다고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는 스트레이트로 일방향성으로 양복만 띄우면서 무조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주가는 항상 등락을 반복하고 이런 등락은 자연스러운 등락이다. 아무튼 그런 와중에 지금 현대차가 20만원 언저리 20만원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거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시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놓고 봐 드릴게요. 자 현기차 전기차 3차 배터리 공급업체로 자 이렇게 업체로 SK이노베이션과 중국의 이제 이거 CATL을 우리 닝더스다이라고 합니다. 닝더스다이가 낙점이 됐다 해가지고 자 안정적 수급 위에서 복수업체 선정한 듯 물론 이제 한 기업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전 뭐 이제 얼마만큼의 생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물량을 다 받쳐줄 수 있을지도 사실 우려스러울 수도 있고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제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 똑같은 거죠. 반도체의 공급난을 겪고 있으면서 이제 실제로 셧다운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배터리가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배터리 업체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과 우리 닝더스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배터리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로 선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 아직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배터리 문제다 혹은 현대차의 일부 시스템의 문제다 어 알 수가 없습니다. 화재권에 대해서 어 이제 서로 의견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살짝 갑인 거는 현대차 쪽이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LG에너지솔루션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진짜 배터리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타사 물론 타사도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화재가 아예 없었죠. 그래서 높은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품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또 한 번의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배터리 3차 수주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닝더스다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최종적으로 이노베이션하고 닝더스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를 잡아가고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조금씩 커버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좀 달려가고 있는 우리 현대차죠. 자 아이오닉5 컨셉 이때 당시 이제 컨셉카인데 와 진짜 차가 웅장합니다. 정말 근데 기아 이번에 여러분들 K8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냥 K8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무튼 K8 보셨나요? 앞에 로고가 기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돼있나?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죠. 그 로고는 굉장히 이뻤거든요. 오히려. 근데 참 모르겠네요. 안 박을 수는 없는 건데 굉장히 저는 요게 애매하네요. 이번에 어떤 전기차 브랜드로부터는 조금 로고로 바꿔도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펠리세이드 알죠? 펠리세이드만큼이나 실내 공간이 좀 나온대요. 굉장히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큰 차는 좋아하는 하는데 운전할 때는 조금 큰 차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실내 공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운전하고 운행할 때는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운전하는 걸 싫어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저는 그냥 평범한 세단을 타고 있는데 아무튼 차 얘기만 나오면 항상 신나는 단타 수장입니다만 이 차 진짜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요.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이런 디자인 속에서 현대차의 또 첫 우리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첫 모델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꼭 가서 보고 싶어요. 길에 진짜 돌아다니면 한번 눈여겨볼 것 같아요. 한번 좀 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등이 안개등이나 이런 조명이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실내를 한번 실제로 좀 보고 싶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사실 굉장히 미래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미래에 대한 도전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무난하게 좀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특징적으로 보고 싶고 국내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석유화, 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사까지. 그래서 우리 현대차도 또 국내를 대표하는 우리 자동차 완성차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매도를 계속 해왔는데 이런 매도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가 많긴 많지만 그동안에 보유를 해서 올라오던 부분에 대한 어떤 보유 지분에 대한 리밸런싱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것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에서도 저렇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기업은 어쨌든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의 여러분들도 이제 국민연금 넣으시는 분들 국민연금 넣는 돈이 어쨌든 계속해서 자산이 부풀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비중으로써 물론 그들만의 어떤 규정과 규율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하면서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하는 게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고 물론 그들만의 어떤 뭔가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아이오닉5 이제 오늘부터 사전 예약 뭐 저 양상 약간 지금 좀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 같긴 한데 사전 예약 결과를 한번 또 지켜보고요. 얼마만에 관심이 또 이끌리는지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면 또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여러 가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큰 이슈들을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짜잘한 이슈 가지고 웬만해선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자 추천주를 몇 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메모를 좀 해두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아침에 초단타 개념으로 SBI 인베스트먼트라든지 휴스틸, 센트랄모텍, 세틀뱅크 이런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은데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게 자 보시면 네오위즈, 센트랄모텍, 세틀뱅크 정도가 됩니다. 그대로 똑같아요. SBI 인베스트먼트도 호가 보고서 한번 접근해 보실 분들은 초단타 개념으로 놀기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센트랄모텍도 보시면 지금 시세가 보시면 굉장히 돌리기에 너무 좋은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틀뱅크 마찬가지고요. 그쵸? 단알이 먼저 선발대 끊어서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고 그 뒤에 따라가는 여러 가지 케이지 모빌리언스라든지 세틀뱅크도 어느 정도 반응이 좀 나오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같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오위즈 홀딩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2연속 상한가 갔는데 네오위즈는 아직까지 큰 반응은 없어요. 원래 반대로 돼야 되는데 아무튼 큰 반응은 없고 중간중간에 움직임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요거는 분봉 놓고 단타치기에 좀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 가지로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는 조금 제가 계속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최근에 좀 핫한 부분이 결국에는 비트코인 아니면 뭐 쿠팡 관련주들 그 다음에 우주항공 요런 정도인데 그나마 지금 상대적으로 덜 갔던 거는 비트코인 쪽이었다.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기술투자 접근을 좀 했었고 우주항공 중에 비트로테크 방금 말씀드린 네오위즈 SBI 인베스트먼트 그렇죠? 요런 것들 다 있고요. 지난주에도 보시면은 삼성 출판사랑 토박스 코리아 강한 시세 보여줬었죠. 요런 것들 우리가 접근하면서 하루에 막 18% 가까이 요런 거는 이제 테마주들이고 테마가 아닌 종목들은 여러분들 또 실적주들은 좀 꾸준하게 잘 보유를 좀 해와야겠죠. 요런 종목들은 여러가지로 지금 파란불이 떠있는 종목들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우리가 관리만 잘해주면은 충분히 좋은 시세로 올라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같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주까지 소개를 좀 같이 해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보너스 이벤트를 한 번 더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선착순 50분 한정으로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것만 팩트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유료방에 가입을 하는 것보다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해주시고 시장이 지금은 좀 지루하게 횡보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횡보를 보이고 지루하더라도 더 좋은 종목들을 잡아갈 수 있는 찬스로 활용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앞으로의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가 않을 겁니다.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이상 주식을 계속 할 거면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원래 주식시장이 그런 성향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움직임들과 뭐에도 포커스를 두고서 어떤 거를 더 우선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저랑 같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단타 수장을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종목 그만큼이나 좋은 종목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 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